팟팟 펄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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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복숭아 조개래요 구멍타임 추워서 텐트가 얼었어 이거 봐요 연기 와인바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는 와인바 위에는 이렇게 교차해서 끼우는데 그리고 이렇게 타프를 쳐줬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안에는 한 두세 명 정도 잘 수 있는 크기예요 밑에 고무 잃어버렸어 없던데 와 힘들어 사장님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익숙해지면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디야 일단은 이렇게 끝내놨어요 죽도 이렇게 좀 그렇다 또 옆으로는 화장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을 이렇게 열었는데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오 추억 그리고 이거는 여기 홍천에만 파는 술이래요 이곳에 엄청 많이 넣어버리려 이곳에 가득한 문장은 그리고 이곳에 가득한 문장은 이렇게 많이 넣으신 곳에 가득한 문장은 그곳에 가득한 문장은 너무 잘하는데 다 됐어 쏟았어요? 아니 넘쳤어 따다가 자 씻고 뭐 치즈는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소스 양 배추에다가 고기가 안 녹았어 이게 복숭아 조개랑 관자 너무 익히면 안 돼 맛있겠다 이거는 복숭아 조개 여기다가 감자랑 짠 음 야경도 너무 예쁘다 별 있다 꺼지면 안 되는데 꺼졌어 꺼져 맛있어 맛있겠잖아 됐어 빨개질까 오늘은 저 조명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부품을 다 하나씩 어디다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가방 속에 하나 있고 바닥에 하나 흘려있고 손이 시려워요. 강원도라서 다 구워주자. 음 이렇게 조개가 예뻐. 이게 복숭아 조개래요. 이거는 관자고 재빨리 익혀야 돼요. 질겨요. 치즈를 안 먹네요. 울망 타임. 따뜻해. 깔끔해. 샤워실도 깔끔하다. 이렇게 두 칸 있어요. 강원도 너무 추워. 화장 안 지웠어요. 그냥 자야지. 음. 안 먹어야죠? 아기쥬 왜 그냥 그쪽으로 어차피 손으로 가르쳐 손으로 가르카줘 손으로 가르침 손으로 가는 길 손으로 가르쳐 손으로 가르쳐 손으로 가르침 손으로 가르침 아아악 우린 포장 설탕 아아악 다 Lukaku ㅎㅎ 은근 마늘 물 박아벽 산책하러 나왔어요. 씻고 반대편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엄청 맑아. 진짜 깨끗한데 물이 엄청 맑아. 가자. 갑니다. 물이 진짜 맑아요. 추워서 텐트가 얼었어. 이거봐요. 정리하고 밥을 먹을까봐요. 여기는 퇴질 시간이 1시에 와서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마트가 있어서 얘는 데워 먹을 거예요. 전자렌지에. 침낭을 하도 썼더니 뒤에가 이렇게 터졌어요. 구멍이 났어. 원래 이거를 이렇게 발로 밀어야 돼. 발로. 발로 밀어야 돼. 잘 들어가요. 이제는 혼자 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땡겼대. 여기로 했어요. 여기 끝으로 안 하고 여기로 했어요. 날려놓으려고. 저기 누구였어요? 아 네. 엄청 일찍 일어나세요. 저희 7시부터요. 밤에 살짝 춥더라고요. 네. 여기 월달까지 전기량판이 있어야 돼. 월달까지 전기량판. 강원저라 그러잖아. 네. 다음 주에 산에 빽빽 낀 자리 만들 거예요. 아 진짜요? 여기 장착도 팔고 다 팔아요. 팝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우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짠. 여기다가 꼬막 비빔밥 먹을 거예요. 이제 가위를 넣어 샀네. 이거는 계란국에 넣을 거. 대충 닦아. 밥에. 이거는 계란탕. 크아. 뭘 두고 와가지고. 반은 여기다 놓고. 이것도 원래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양념장이 따로 놓고 왔어요. 뭘 써야 돼. 타시다. 타시다. 고추장.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 포장이 없네요. 더 좋은 거 같아요. 부피도 안 차지하고. 심심하니까 얘를 찾았어요. 어? 불이 안 나오네. 음. 예랑꽁. 슉. 슉. 이거를. 고추장. 급식집을. 따뜻한 소콜라. 어? 배 들어왔는데? 어? 안 돼! 가! 하아... 어떡하지? 가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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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 아니, 그렇게 가. 아, 좋지? 갔다. 혹시 몰라서 분쇄도를 굵게 했거든요. 이 가운데가 금속 필터라 가루가 생길 것 같아서. 아, 드립 주전자도 놓고 왔네. 원래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뜸을 들이고. 몰라. 나머지 원수. 얘는 새니까. 짜잔. 나 만때대왕 다 바쁜 것 같은데? 아휴 아, 그거 좀 세제. 아, 진짜. 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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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돌돌이가 있었어요. 원래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있는 김에 손을 넣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바람 불어가지고. 괜찮아요.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요. 쟁반 아니야? 예쁘네. 여기는 물뷰 자리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셔가지고 저렇게 데크 사이트도 있어요. 우리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 파래. 여기 또 오기로 했거든요. 부시크래프트 존도 생긴다고 해서 나중에 올 생각이에요. 여기가 물뷰 자리. 여기 사이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멍하니 산이었나? 중간 자리고. 저 뒤로는 제일 끝자리. 저 사이트가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는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때는 더울 것 같고. 여기는 정말 아까 그 뷰를 볼 수 있어요. 쿠폰 받았어요. 열 번 오면 한 번 무료. 이게 산사춘 나무래요. 130년? 100년 넘어. 되게 오래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현중. 현경. 악기가 많구나. 태평소. 와. 월금. 예쁘다. 베트남 북이야? 콘트라베이스는 진짜 저만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와. òn. 아멘 오늘 종료합니다 3대 천하 운전 전 살얼음 동동이네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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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자전 와 조금만 먹어볼까 짜장 조금만 먹어보자 조금만 오 바삭해 안녕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